에이, 어느 밭에 갔나? 속에 밭에 가시면 그만 오더만이 타고 와라게 오라게 재미난다게, 오라 아이, 오라게 먹을 거 준비 다 하고 이신 노심이도 밭에 갖다 놓고 맹진이 형들도 와면서 나 전화 바꿔줄게 저, 맹진이 형들이랑 빨리빨리 뭐, 전화하는 거 다 지으러 하는 거 자, 시작! 이신사람들왕 순을 좀, 순을 넣는 거 몰라 돈 받은 힘주기 그 공짜 해줄리가 있어게 끝? 됐죠? 네 아이고, 감사합니다 가슴 탕탕해지는데 어떤 검사하는 거? 아이고, 잘됐어 아이고,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, 고맙습니다 못해도 감사합니다 선생님 너무 고마워 나 아무튼 어찌 됐든 못허고다 이제 못허고다 이제 못허고는 기어나보라 자 딸이 오시면 오신대로 살거라 아, 기어나면 그러면 어머니 혼자 이리 더 일 날 것과 예, 예 예, 예 예, 예 예, 예 잘 가라, 잘 가라 잘 가라, 혼자 가라 사로 모장 간장 폐함시니 아들룸패끼 기어나라 혼자 잘 까먹고 잘 사는 데 가라 저 침길놈 저 침길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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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년으로 온 사람들 다 이래 없어 이래 송대리도 예 돌들이 이런 거 큰 거 이런 거 주저암 절에다 쌓아버려 이 어, 이런 거 알겠습니다 아니면 절에 절에라도 영행이 도당이 어 안 지친 거야? 지치지 밭이 일러지면 지칠 건 사실 아니 밭이 일하는 게 더 지칠 거야 이거 촬영하는 게 더 힘들 거야 아이고 밭이 일러는 거 사기 암행이나 그냥 꾹딱꾹딱 하면 되는 거 죽이게 촬영은 해보니까 헛둬갖고 막 아이고 이 추럽고 영 힘들게들 힘쓰게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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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들 보라는 거 걷지 말고 그냥 영 살짝하게 그냥 영 나 헛금만 챙자 그냥 나 돈 침이 가시면 돈이라도 헛금은 영 아 이렇게 하려고 제가 온 게 아닌데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냥 마다도 없어 고맙습니다 그냥 다 수도 없어요 한 방에 한 방에 공복에 이에 아침에 나팔부고 경험에 속 배려 그냥 이런 거 아이고 아이고 1리터 남자가 우유 1리터를 쫙 먹어 톡이 든든하게 소리가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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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1리터 가지고 남자는 그냥 힘 건강 아이고 1리터를 쫙쫙쫙쫙 이거 그냥 막 그냥 받아 먹어도 되나 모르겠어요 아이고 12,000원인데 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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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좀 비싼데 아이고 언제 갚아요? 아이고 그것다가 다 계산해니까 다 적어 예예 경본이야 47만원 47만원 뭘 먹여 47만원 아이고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예예 잘 먹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없어 예예 이거 나 달아놓고 나 예 걱정해봐서 경본 47만원 달아놨지 난 파이팅 예 파이팅 됐어 이 아 경호건 오늘 내로 먹어야 됩니다 예 오늘 오늘 내로 먹어 오늘 내로 먹어 이거 열 먹으면 죽어 그래도 사서 먹어야지요. 그러면 이제 막 구경하고 개형 가잉. 예 안녕히 가세요. 태형도 촬영 신기록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. 아따 이거 연구가 이러구나. 방송국으로 저기 손님 받으러 오시면 되겠습니다. 소담아 십 개월 만에 대립이 나오네. 시가 어떤 것이 돈도 줘서 겨나. 이거 돈이 안 할 거 없어 담배 환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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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이 진짜 이거 오늘 잊어보셨고 아니 이거 진짜로 그냥. 그거를 아니기세. 사수 붙여서 나가라 어디서 그러나 부름 시즌이야. 이 사람 맞을 게 이제 사수 붙여서 나가라 두 개 어딜 해. 아 널놈 해 그래. 아이고 수고하자 아들이 수고하자. 이 소감수다 때문에 동네방네 제주도 이제 어디 구석구석 어몽어신 동네어시구나 이제. 정말 우리 아들 해볼래. 괜찮아. 용웅어몽. 우리 그 용식이 형님이 지금 나이가 어떤 냄새가? 예순. 저 이제 환 내시면 예순. 아이고 환감. 아이고 깨미인 나. 아이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쓰골. 아이고 환감 다 된 어른 이치로 막 망나니 아들로 나 역할을 해보면 이게 욕하지 않습니까 그게. 우리 아들 자랑 한번 해줍소. 아들 자랑. 용식이 형님 자랑. 우리 아들은 말도 잘 들어 어몽드 생각 잘해 약도 잘 사다 주고 병원에도 잘 들어 가고. 이거 방송할 때랑 꼭 보십사에. 우리 용식이 형님 꼭 곧지 보십사에. 오늘 저 헌덴만 방송 언제 나갈 거에만 연락해주면 잘 지경해야죠. 아이고 오늘 삼촌 목운소가쇼다. 아이고. 날 돌아밀지는 않아 더 소가쇼다. 박수 박수 오늘 제일 고생해. 아이고 삼촌 소가쇼다.